Q. 투어의 어떤? 투어에 대해 얘기해주세요. 어디 가고, 어디 가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투어, dirig이시고 싶은게irs. 투어, 뭐 기쁘신지, 어디 가고 싶으신지. 투어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. 트렁이 한번 얘기해주시죠. 어 일단은 이번 투어는 정말 정말 전에 했던 그 공연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보다 더 많이 준비했고요.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무대들이 많아요. 네 그래서 정말 이번 투어는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언젠가 이번에는 못 가지만 아르헨티나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. 이 투어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, 이런 투어는 더 많이 준비했고, 새로운 퍼포먼스는 더 많이 준비했고. 그래서 이 투어는 정말 기대하고 싶습니다. 또한 투어는 더 많이 기대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점은 저희는 아직도 못 가고 싶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퍼포먼스를 가고 싶습니다. 또한 더 많은 곳에 가면 됩니다. 그리고 또한 더 많은 곳에 가면 됩니다. What can we expect to see from on live? 퍼포먼스가 굉장히 대답하고 또 제 뮤비에서도 이 오온의 그 안무가 정말 굉장했는데요. 이 라이브 공연 때에 오온 퍼포먼스와 안무는 또 제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많은 퍼포먼스 우리의 느낌은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스테이지만 모든 댄서들과 함께하는 댄서들 그래서 예 그냥 보면 놀라운 모든 댄서들과 함께하는 댄서들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마음이 불쌍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각에서 다음 목표가 뭐예요? 이제 모든 목표가 있다면? 모든 목표를 다 가라채우고 있고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요. 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거나 하고 싶은 게 뭐가 남아있어요? 컴온! 어떤 무대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싶네요. 유아~! 지금 시작할 때 모든 목표를 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. 그드라미, 어디에서든 곳에 대한된 세계라면 퍼포레이션을 돕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원하는 목표를 더 중요한 것 같아요.